90대에 들어선 지금 저는 제 역사상 가장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그러니 딱 한마디만 하고 싶어요.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답니다. 92세 최고령 헬스 트레이너로 일본에서 활동 중인 다키시마 미카 할머니는 65세에 살을 빼기 위해 처음 스포츠센터에 등록을 했습니다. 이후 꾸준히 운동을 이어오다 우연한 계기로 87세의 헬스 트레이너로 데뷔한 이래 온라인 강의, 방송 등 여러 나라의 초청을 받으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나이를 그저 숫자에 불과하게 만든 그녀의 나이 해방 비법이 정말 궁금해집니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 좀 한번 보시겠어요? 65세 처음으로 스포츠센터에서 운동 70세 처음으로 다리 찍기에 도전 72세 처음으로 수영과 마라톤에 도전 74세 동경하던 훌라댄스를 시작 80세 처음으로 바벨 들기에 도전 87세 헬스 트레이너로 데뷔 88세 난생 처음 줄넘기에 도전 89세 태어나 처음으로 인조 속눈썹 붙이기 스마트폰으로 SNS에 첫 게시물 올리기 인생 첫 글로벌 수업 실시 90세 태어나 처음으로 진지하게 노래 연습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땐 늘 심장이 두근거려서 마음마저 젊어지는 기분입니다. 늦은 나이에 도전한 여러 일 중 74살에 시작한 훌라댄스는 제 삶의 낙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영어를 배우고 싶어져서 자기 소개를 영어로 열심히 연습 중이랍니다. 언젠가는 해외에서 직접 영어로 수업해보고 싶어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완벽하다. 이런저런 다양한 경험 덕분에 90대에 들어선 지금 저는 제 역사상 가장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그러니 딱 한마디만 하고 싶어요.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답니다. 숫자는 그냥 기호일 뿐이에요. 나이는 당신의 편도 아니며 적도 아니랍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지지자는 여러분 자신이니까요. 숫자 따위에 휘둘려서 자신의 한계를 정하지 마세요. 그 대신 나 자신을 좀 더 응원해주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분명 여러분은 지금부터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일본 최고령 트레이너 탄생 최선을 다하다 보면 알아주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난다. 그 순간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스승님이 다른 도시에서 수업을 하게 되어 한 명의 수강생으로서 저도 한 번쯤 선생님을 따라 그 수업에 참석한 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편안하게 수업에 참여하려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현지에 도착해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수업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머나 세상에 수업 시작 약 30분 전에 나카자와 선생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오늘은 다키시마 씨가 수업을 진행해 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정신이 쏙 빠지는 듯 했어요. 머릿속은 새하얘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멀고도 먼 다른 도시로 왔고 나카자와 선생님은 진지하게 저를 설득하는 그런 상황에서 모든 걸 내던지고 도망치듯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저는 선생님께 협상하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사로 무대 앞에 15분만 서도 괜찮나요? 하지만 나카자와 선생님은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가로저으셨죠. 아니요, 그건 안 됩니다. 당연했습니다. 15분만 수업을 진행하는 트레이너가 세상에 있을 리 없으니까요. 그 후로는 선생님과 저의 입씨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전 못해요. 아니요, 하실 수 있습니다. 못한다니까요. 할 수 있으시다니까요. 결국 저는 선생님의 뜨거운 열의와 진심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기 직전에 저는 이렇게 말하고 말았지요. 45분 꽉 채워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은 것은 선생님의 열정에 설득된 이유도 있지만 지금껏 제가 살아오면서 겪은 수많은 경험들 덕분이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여기서 도망치면 안 돼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하여 현재 일본 최고령 헬스 트레이너인 제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저는 선생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혼자서 절대로 수업을 원활하게 이끌어 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낙하자와 선생님의 도움 덕분에 제 인생 첫 강의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죠. 그리하여 그날이 제가 트레이너로서 데뷔한 기념비적인 일을 일합니다. 여담입니다만 그때 선생님의 수업이 시작되기 직전에야 제게 수업을 맡긴 데에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래봬도 제가 무대 울렁증이 엄청 심하거든요. 그런 저를 꿰뚫어본 선생님의 배려였던 거죠. 트레이너가 된 이후 새롭게 배운 것들이 무수히 많아요. 의외였던 점은 수강생분들이 87살의 트레이너라는 존재 그 자체에 흥미를 느낀다는 점입니다. 자기 소개를 했을 뿐인데 진짜로? 라며 강연장이 술렁거리고 시범을 보였을 뿐인데 우와 대단해요 라는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평소처럼 바닥에 딱 붙어서 180도로 다리를 쫙 벌렸을 뿐인데 우와 하는 감탄사가 울려 퍼졌고요. 이유인 즉슨 저의 나이 그 자체가 설득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젊은 분들이 보시기에 87살이나 먹은 저도 할 수 있는데 저는 못합니다. 저에게는 무리예요. 라는 말을 하기가 좀 어려우시겠죠. 하지만 누구보다 저의 변화에 가장 놀라워한 사람은 가족들입니다. 남편도 처음엔 눈이 휘둥그레져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하지만 나중엔 물이 되지 않는 선에서 열심히 해봐 라며 제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딸들도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라며 저를 응원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수업 이후 저는 비정기적으로 수업을 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이후로는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했죠. 그 덕에 스마트폰과 태블릿 사용법을 배웠고 지금은 자유자재로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얼굴이 알려지게 되면서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저도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말을 거는 성격이라 먼저 말을 걸어주시는 것이 무척 설레고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 하루 중 스포츠센터에서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참에 집을 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조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밖에서 운동하는 데 여러 제약이 있기도 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곧바로 거실에 있던 것들을 모두 처분한 후 거실을 연습 스튜디오로 개조했습니다. 지금은 집 안에서 제가 원하는 만큼 트레이닝을 할 수 있고 온라인 수업을 통해 수강생 분들과도 언제든 연결될 수 있어요. 여담입니다만 제가 일찍 일어나게 된 것도 이런 식으로 연습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신기한 마음이 듭니다. 8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인생이 점점 더 다이나믹해지다니 참 오래 살고 볼 일이죠. 잡지 촬영 덕분에 태어나 처음으로 인조 속눈썹도 붙여봤고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에 음식이나 꽃사진을 올리는 등 매일 처음 해보는 일들로 가득해서 하루하루가 신선하게 느껴져요. 100세 시대, 안정적인 생활보다 덕질을 추천한다 젊은 분들은 제게 이런 질문도 자주 하시더라고요. 연로하신 부모님께 어떤 운동을 권하면 좋을까요? 확실히 나이를 먹으면 중심을 잃고 쓰러지거나 발이 걸려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그런데 쓰러지거나 넘어지는 것 모두 근력이 저하되어 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잊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실은 집에서 조용히 안정을 취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해요. 그럴수록 점점 더 몸의 기능이 저하되기만 하거든요. 조금씩이라도 괜찮으니까 나이 해방체조를 시험삼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동과 담을 쌓고 지냈다고 해서 운동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처음엔 잘 안 되는 게 당연해요. 매일 1분씩이라도 꾸준히 계속하면 1년 뒤에는 반드시 지금보다 몸을 가볍게 움직일 거예요. 제 경험상 그건 확실합니다. 제가 증명해요. 그러니 운동을 게을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젊은 분들께도 한마디 전합니다. 무언가에 푹 빠져있는 대상이 없을 때 삶이 무료하게 느껴진 경험이 있지 않나요? 나이에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것과 몰입하는 것이 없을 때는 괜히 기분이 처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최근에 새롭게 배운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요즘 말로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취미 등에 푹 빠져 사는 것을 가리켜 덕질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덕질이라는 단어가 무척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취미든 뭐든 좋아하는 만큼 푹 빠져서 즐기면 돼요. 몇 살이 됐든 푹 빠져서 정신없이 지낼 무언가가 있다면 인생을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100살이나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니 조금이라도 더 많이 몸을 움직여서 좋아하는 것에 푹 빠져 살아봅시다. 마음이 움직이면 몸도 움직입니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움직여져요. 여러분의 행복한 100년을 기원합니다. 나이 해방 습관 1. 의자 끝에 걸터 앉기 의자 깊숙이 앉지 않는 것이 첫째입니다. 무릎을 딱 붙이고 의자 끝에 살짝 걸터 앉으면 등 근육이 자연스럽게 쭉 펴집니다. 저는 의자에 앉을 때 절대로 허리를 깊게 파묻지 않습니다. 늘 엉덩이를 조금 걸치는 정도로 앉아요. 집에서는 물론이고 전철 안이나 가벼운 외출 중에도요. 그렇게 하면 등이 굽지 않아요. 추가로 무릎을 딱 붙이면 신기하게도 자세가 좋아집니다. 처음에는 안쪽 허벅지에 힘을 준다는 느낌으로 따라해보세요. 자세를 바르게 하면 삐딱해진 몸이 바로 잡혀서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몸의 여러 결점까지 보완되어 더 날씬해 보입니다. 나이 해방 습관 2. 까치발로 서기 방 안에서는 까치발로 서서 지내보세요. 대여섯 걸음을 시작으로 발끝으로 걷다 보면 몇 년 뒤엔 튼튼해진 하반신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집에서 무언가를 할 때 늘 까치발을 하고 있어요. 설거지를 하러 가는 정말 짧은 몇 발자국이라도 괜찮아요. 그것만으로도 종아리 근육이 단단해지고 체간 근육이 바로 잡히며 균형 감각까지 기를 수 있답니다. 청소나 요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이 지나면 어느새 습관이 되어 무의식적으로 까치발로 서 있곤 하더라고요. 그렇게 서 있다 보면 마치 발레리나라도 된 것 같아서 생각보다 꽤 재밌답니다. 나이 해방 습관 3. 뒤로 걷기 제가 어느 방향으로 걷고 있는지 눈치 채셨나요? 저는 하루도 빼지 않고 뒤로 걷기 운동을 한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해가 막 떠오를 무렵에 조깅을 해요. 새벽 4시경에는 자연스레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20분에서 30분은 뒤로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로 걷기를 하면 평소 잘 쓰지 않는 몸의 후면 근육을 자극할 수 있고 평형 감각도 기를 수 있어요. 점점 익숙해지다 보면 보기 싫은 몸의 군살도 없어진답니다. 다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처음에는 공원의 잔디밭이나 우레탄 트랙처럼 부드러운 땅 위에서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92세 할머니 기적의 근력운동의 본문 1부였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노년은 어떤 이미지인가요? 최근 들어 중년과 노년에 대한 개념이나 이미지가 많이 변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 책을 읽으며 노년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는 내내 저자의 도전과 삶의 철학을 느끼며 활기찬 노년의 모습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책 중간중간 저자의 일상과 운동 시범이 담긴 사진들이 있는데요. 내내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 인상 깊게 남아있습니다. 책 속에는 저자가 수업하는 나이 해방체조에 대해서도 사진과 함께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인생을 꿈꾸는 모든 분들께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